나도 가보고 싶다, 저기. 잘할게요. 언제 해요? 보통 토요일 아침마다 합니다. 리프트 안 합니다. 밤에도 해요? 밤에도 해요. 야밤에 리프트 안 해서 칠 수. 너무 좋겠다. 약간 더운데 밤에 시원하게. 네, 맞습니다. 다들 건강해 보입니다. 이번에 너무 군대시가 아닌가요, 저거? 근데 지나가면서 어르신들이 옆에서 이렇게 따라해보고 하시더라고요. 외국인 손님들도 많이 해요. 네, 맞아요. 저분은 거의 쓰러지기. 표정들이 별로 안 좋아요. 힘들어요. 할 때 별로 안 좋은데 끝나고 너무 좋아요. 그렇죠, 맞아요. 상쾌하잖아요. 다 몸 좋은 분만 있는 게 아니군요. 그럼. 이제 막 시작하시면. 우리도 가도 돼, 우리도 가도 돼. 가자, 가자. 갈게요. 요즘 여의도공원에도 저렇게 모여서 운동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유행이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 진짜 제 인상에 중요한 곳입니다. 자연히 운동하면 새소리도 듣고 그리고 탈 볼 수 있고 해도 있으니까 진짜 분위기 좋아요. 너무, 너무 좋습니다. 아, 귀여워. 세상에. 지금만 똑같네요. 세상에. 복싱하셨어요. 네, 권쯤에. 우와. 좋은 가진다. 여지도 위험해요. 아이씨.